4.15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들이 예비 후보들을 검증하는 공천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선거구별 1차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데 현역 의원 공천 배제 결과와 또 전략 공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총선 시계가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후보 공모를 마감한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거구별 필승 전략을 발표합니다. 예비 후보군의 본선 경쟁력을 심층 분석해 단수 추천이나 전략 공천, 당내 경선 중 하나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현역인 이상은 의원과 이경훈 전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맞붙는 북구와 심규명 남구갑 전 지역위원장과 송병기 전 경제 부시장이 맞대결이 예상되는 남구갑 외에는 모두 다자간 경쟁 구도입니다. 전략 공천을 최소화한다는 지도부 방침에 따라 울산에서도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되지만 전략 공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은 다음 달 5일 후보 공모가 마감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중순쯤 현역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고 곧바로 경선에 돌입합니다. 지역 3개 선거구 중 최소 한 곳 이상에서 컷오프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맹우, 김기현 두 전직 시장 간 맞대결설이 나오는 남구을 외에 모두 다자간 대결 구도입니다. 한국당은 그러나 진보 성향이 강한 동구와 북구를 일찌감치 약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파격 카드로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천 심사 시간표에 따라 대진표 윤곽이 확정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 4.15 총선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